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에겐 보살핌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더 필요한데요. 지역사회와 교회, 기업들을 후원으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가지 물품들이 쌓여있는 한 작업장. 발달장애를 가진 유종민 씨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빗자루로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쓸어담고 꽉 찬 쓰레기 봉투는 바로 수거합니다. 없는 일도 스스로 찾아서 하다 보니 그의 손길이 작업장 구석구석 안 닿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기획관리팀 선임 정혜미 씨는 사무보조와 콜센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벌써 9년째 근무하다 보니 까다로운 전산 입력도 이제 척척 해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구딜스토어 송파점에는 현재 유종민, 정혜미 씨 같은 발달장애인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70%에 달합니다. 2011년 송파점을 시작으로 개점 10년 만에 전국 곳곳에 매장을 세우며 국내에서 장애인을 가장 많이 채용한 일터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과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구디스토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10년 만에 전국 11개의 매장과 262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며 십시일반 도왔습니다. 교회와 기업들도 기부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구딜스토어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게 된 이유입니다. 자원의 재순환으로 창출되는 구딜스토어의 가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립을 위한 꿈과 미래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구딜스토어는 앞으로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세워 3천 명 이상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나아가 발달장애인들의 생애 마무리까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